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티네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친하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제 뭐하셨어요 어제 친구 약속 신출책 제가 못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제가 갈 길이 있고 못갈 수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안될 것 같습니다 굿 출책 감사합니다 자 이정도는 뭐 이제 기본이죠 어딜가요 출책 큐더블리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가면 안되죠 요오오오오오오오옹 또 어딨는거야 굿 뭐해? 미션이 아닌가? 왜요? 왜냐니요? 오늘은 이제 미션을 이것저것 좀 하면서 암탈할겁니다 뭐야? 추적 중지를 해버렸어 지침한 뜻이기 뭔소리에요? 무슨 그런 맘말을 현질까지 했다고요? 심지어 보실래요? 저 현질 현질까지 또 현질까지 했어요 봐요 이거 보면 정확하지 상점 교환 많죠? 창세의 결정이 만이천이 있다구요 시지도 않았어요 여기 이거 살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코스튬 이어가지구 헬프 어 휴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치라뇨 그런 맘마를 자 들어오실 분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4분정도 들어오시면은 바로 하도록 하구요 밸런스 뮤직님 고아 안녕하세요 30분간 진행을 할겁니다 이 책은 모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이거 자 페어님 페어님 일단 페어님 한 분 30분 동안 곧씨나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30분 동안 곧씨나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30분 동안 곧씨나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통신이 안좋았어요 나는 분명히 휴락을 눌렀거든 눌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역시 지하철이야 자 4명이 꽉 차면은 바로 30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어휴 통신 어휴 통신 비었구만 일단은 미션같은거 다 깨고 퓨어레즈 히스 있는것좀 쓰고 네 12만 질렀는데 왜요? 다임모드에서 아이템을 아 다임모드에서 아이템을 제출할 수 없대요 젠장 왜 다임모드에서 아이템을 제출할 수 없다는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일단 미션부터 좀 깨죠 여기 이런것좀 뚫었으면 좋겠고 이런것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어 한번만 나가주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될까요? 아미안님 고아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다임모드일거 아직까지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에이애씨님 고아안녕하세요 어디갔어 뭐지 뭘 내야되는거지? 뭐지 뭘 내야되는거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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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오케오케 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굿! 털워 рез게 안내 다시 아이고 똘룰루룰루루룰루 아아.. 고시나리 고시나리 아아.. 얘를.. 얘로 바꾸고 이러면 되겠다 됐어 4명이 꽉 찼을 경우에 뭐냐 저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나이다 뽑으시.. 예 맞아요 현재까지 했는걸요 저기 일단 퓨어레즈는 쓰고 싶은데 그 큐브 있는 애 있잖아요 얜가? 얜 아닌데 얜 잡죠 아아.. QW님하고 아미안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치치라니요 뭔소리에요 현질까지 했는데 치치가 걸리겠어요 안 돼요 한 번은 줌 돌릴 수 있거든 치치 좋아요 왜 치치만 떠라 이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야 뭐야 오우야 뭐야 오우야 뭐야 뭐야 어디있어? 다이루쿠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근데 왜 키키키키키키키가 뭔가 좀 거슬리지? 아니 에너지는 닳고 있는데 아 있구나 됐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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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구만 수고했어요 엘링크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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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야아 많이 준다 이거 혼자서 못잡아가지고 딴 데 어.. 좀 강한 몬스터가 뭐가 있나요? 좀 강한 몬스터 나이다 키우려면 수메을 뚫어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뚫어요? 한번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네? 워프만 뚫으면 돼 아 그래요? 워프만 뚫어주세요 그러면은 따라가겠습니다 퓨어레진 다쓰고 퓨어레진부터 다쓰고 퓨어레진 퓨어레진 좀 어렵.. 어렵고 뭐 보상 많이 주는 애 없나? 이건 말고 뭔가 좀 괜찮은 애 없어요? 친추 받아줘요 오오오오 친추 당연하죠 아이고 잘 몰랐다 UAV 암이아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미안님 어떻게 돼요? 아이디 아이디 app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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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알려줘요 아미안님이 아니시잖아 이제 나가면은 방금 받으셨잖아요 리카님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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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러왔죠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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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바꾸면은 바뀌면은 힘들어요 오케이 됐어 방송 언제 끝나요 7시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키울거 좀 많이 키우려고 자 카운트도 들어갑니다 자 어디로 퓨어레즌 써야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퓨어레즌부터 다쓰고 그 다음에 뚫고 이러면 될거같아 어디로 가셨어 아하 이피님은 여기계세요? 네! 안돼요? 어디로 갈까요 퓨어레즌에 닦아야되는데 하고싶었어요 가시죠 이 피님은 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잠깐만 뭐 뭐가 없잖아 아하 오케이 이런거 다 해결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해결하실 동안에 좀 퓨어레이진 히스 있는대로 가자 얘 튜브 아닌가? 얘 말고 좀 괜찮은... 어 이거 필요한데 얘 잡으러 가겠습니다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전에 1캐부터 이렇게 해도 해야죠 해야죠 의뢰완료 즉 봤죠? 이제 모험경력은 계속 오르는데 모험 등급이 안오르고 있어 또 있는거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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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대우리바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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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자 못잡겠죠 오지마 뭐 퀴쉬... 아니 그냥 뭐... 예... 그런거 없는데 그냥 뭐 이것 좀 모아놓는건데 얘 아까 잡았는데 또 잡... 또 잡을 수 있네 와... 어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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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광고 이런! 잡아줘요 너무 편해라구요? 진짜요? 누굴 잡아야돼? 오우 잠깐x3 위험해 위험해 오 에너지 찼다 에너지 왜 찼지? 주간이나 도시죠 주간은 또 뭐해요 레벨이 많이 모자라요 레벨이 많이 모자라요 레벨이 많이 모자라요 오면 시작하자라 아프다 제일쯤아 굿 아주 좋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었어 응애 또 누구 잡으러 가지? 이건 뭐야? 아아 경험치 아니 따로 키우는 건 아직 없어요 네 그냥 잡는 거예요 일단은 편지를 했으니까 이번에 좀 괜찮은 캐릭터 잡히면은 저기 그 괜찮은 캐릭터로 키우려고 뭘 잡...몰...뭐가 뽑힐지 모르니까 타타에도 안 푸셨네 뭔 말인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무 뽑으시면 못 깨긴 할텐데 아 진짜요? 아 레즈는 어차피 싸이잖아요 다시 나도 바꾸자 희다 나 일로... 야 이쁘다 돌파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방법 없나? 그쵸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멀티 멀티도 좀 하면서 스토리도 좀 돌고 이러면 좋죠 합성 합성? 합성 뭐예요? 하... 그건 또 뭐예요? 몬드성 고고 아 조각을 판다고요? 아하! 역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그것을 할 수 없죠 어디? 에스코트 좀 해줘요 여기 뭐 안되는데? 어디 가졌어? 지금 다인님 아아 맞다 다인이니까 안되는구나 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확인 일단은 워프부터 좀 뚫쳐 네 이걸로 하면 되나? 아까 뭐였지? 이거였던거 같은데? 그쵸 이거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뭐 이것도 별생각 없이 그거 했었었는데 좋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바로 랩업하자 돌파 오른쪽에 위 오른쪽 위에 있는걸 굳이 어렵게 가시네 아 진짜 윌 아 나머지는 올려볼까? 꾹 누르면 10씩 올라가는구나 일단 없는건 없으니까 이것도 조합해서 올려야겠구만 됐어요 일단은 워프부터 뚫죠 워프부터 난 그게 급전무야 일단은 어디로 뚫을까요? 무상의 바람 쪽 와요 어딘데요? 거기가 어디에요? 수메르 수메는 또 어디고 아직 안뚫었는데 어느 분은 하고 가시면 되요? 어느 분은 어느 분을 따라가면 되는거에요 제가? 3피분 오케이 근데 워프가 없다 근처에 아 확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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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해야죠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워프 포인트가 작게 하면은 잘 안보이는구나 흐흐흐흐흐흐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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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냐 앞으로 끝 알겠어요 나도 열어놓고싶다고 못 열어놓은거라구요 알겠어요 되게 열심히 그래도 한거에요 화요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잠만 왜요 네 랩도파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랩돌파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뭘 뭘 해명해요 해명할게 없는데 특산물? 번개나면 또 뭐야 지금 돌파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돌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네 이러시는거죠 아 그래요? 갑자기 4시에 시작하죠 뭐야 이거는 이런거 다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히토리 제대로 안밀었어요 빨리 끝나네 빨리 끝나네 안짝반짝해 나 내꺼야 집 가셨어 고바 감사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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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이것저것 많이 준다 좋아요 어디로 가야되요? 금방 갈게? 금방 갈게? 히히히 번개 지친 누나 사라졌다 진짜요? 달인 없으면 아 그렇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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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안되지 도피나이도 강해져야지 도피나이도 강해져야지 까시죠 고인물 없이 아무것도 못하면 안되지 빠른데? 아 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토리 모드 돌려놓을게요 나름 걔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뭐야 안 움직이는데? 금방 갈게 뭐지? 워프포이트 같은데가 있는데? 뭐야 나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나침반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좀 해긴 했었어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지금 뭐하는거에요 근데? 흠 흠 얍 조급히 할 것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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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안되지않나? 되는건가? 흠 흠 흠 흠 흠 했죠 했다니까 고시나리가 놀고만 있었던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나가면돼 흠 놀고만 있었던건 아니에요 했어요 퓨리를 제대로 못미녔서 그렇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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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현질하게 잘했구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만의 파티 스토리를 또 미뤄야 되긴 하는데 숙제 드릴게요 뭔데요? 아 진짜 별로 그닥 좋진 않네 굿 뭐야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녕 한방 젠장 하기 전에 끝났네 질을 맛없게 하는 재료야? 나와라 이게 뭐야 동니터가? 흐흐흫 쩝 오 7시 이상 워프 해제 해놓으세요 워 7시 이상 워프 해제 해야죠 그쵸 맞아요 여긴 애가 게임을 좀 많이 하면 좋을텐데 진짜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근데 귀엽다 확실히 귀엽긴 하다 얼마 지르신? 꽤 질렀어요 엄청 질렀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잠깐만 보물상자 먹고 나왔어 네 관계없어요 어떤거? 손해보는거라니? 난 손해보는거 신경도 안썼는데 어떤거? 어떤거? 이거 질렀는데 이거 이거 질렀는데 이거 질렀어요 지금 못보셨어요? 이거 질렀어요 이거 몸이 더 유연해졌어 결정 결정 이거 이거 결정 질렀어요 네 제일 비싼거 제일 비싼거 질렀어요 두배니까 비싼거 질렀다 이왕이면 비싼거 지르고 안지르려고 어? 열아야겠다 두번째로 비싼거는 사지마요 아 왜요? 뱃살 딸을 뚫어놨고 손해인가? 아 그거 효율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유비 키우기 힘들다 그쵸? 힘들죠? 아 두번째로 비싼거는 손해다 오케이 확인 제일 비싼거 질렀다 다행이구만 어디로 가셨어? 아 여기 계시는데? 왜 이쪽으로 가셨어요? 아 여기 계시는데? 한 트럭을 타셨네 네 이왕이면 한번에 그냥 플렉스 반천은 되는구만 반천은 되는구만 여기는 왜 가신거야? 오케이 확인! 자 도와드릴게요! 꼭 도와드릴게요! Katherine 네나 나랑 지켜야 하니 반천은 포스 사랑스러운 얜 뭐야 가챠 쇼 쇼 쇼 점프 한번만 하면 뭐야 뭐야 왜 못 먹어 키가 작아서 못먹나? 자 레이님 팔로우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먹는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먹으려고 했는데 먹는게 아니었다니 얘는 뭐야 그럴수도 있지 뭐 아 이건 불꽃이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거였구나 워프 워프였구나 맞아 워프였어 맞아 혼자 다닐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동수단 그치 비슷하죠 뭐 어느 분을 따라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일정한 그 같은 공간을 다니는게 아니다보니까 어느 분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저만 안 따라다니시면 리카님 안 따라다니면 된대요 4피분만 안 따라다니면 된다 확인 뭐야 얼른 뚫쳐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다 뚫어놔야지 이것도 뚫어놔야되고 대찌님 다음판 같이 오케이 일단 미리 사둘게요 오케이 워프하나 어디어디 페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꿨어요 아미아니 엘링크님 좋아요 근데 이 피님 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 위에 눈동자 있어요 어디? 아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유튜브 감사합니다 이쁘다 얘들 뽑고싶다 이 캐릭터 왜 이렇게 이쁘게 뽑혔어 아아 쥬더블유니아님 시각을 아 시각을 위로 봐라 오케이 오케이 으음 근데 이게 뭐 뭐 뭔데요? 이게 뭐에요? 눈동자 눈동자? 아 그냥 눈동자라고요? 그냥 뭐 없어요? 예 아 올라가서 아 먹으면 된다 오케이 확인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오케이 더 위에 있나? 아니지 여기지 바로 밑에지 아까 여기 떴죠?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요 이거 먹으라고 한거였구나 몬들 이월은 그 반짝거리는 그거 보면 되는거 아닌가? 저기 그 맵 맵상에 보면은 약간 빛 모양처럼 되어있는거 있잖아요 그거 뭐 저도 꾸준히 먹고 있긴해요 네 있으면은 꾸준히 먹어요 또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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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잡힌거 같긴 한데 뭐가 잡혔는지 모르겠네 얜 뭐야 뭔데 빛 안에 갇혀있어 뭐에요? 안녕? 뭐야? 아 블루? 눈동자 아 히테미나 올려줘요 아 그쵸 그건 알아요 일단은 온 김에 저것도 눈동자 아니에요? 저건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저건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저건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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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동자 아니었나? 먹는거 아닌가 이거? 먹는거 아닌가 이거? 됐어 좋아 아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 반역처럼 아하 그렇군 이렇게 해서 쏘는거 같구만 어디있는거야 잡았구 강공으로 음 몇 개를 잡아야되는거야? 됐다 자 이제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계신분은 나가주시면 되겠구요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추 해주세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신추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뉴비라고 잘 몰라요 아이디 레온 오케이 확인 됐어요 자 전판에 저기 전판에 그 뭐냐 저기 그 엘링크님 아미안님 대찌님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대찌님만 들어오시면 돼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왜요? 원인이 무슨 일이에요 또 일단 워프를 최대한 뚫고 싶거든요 네 워프 쪽으로 최대한 뚫고 잠깐 있었을 때 저기 그 뭐냐 그 뭐죠? 뭐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응? 기초학력 재회포된거 풀려니까 아 진짜요? 왜 안했는데 자 대찌님까지 오시면은 바로 저기 30분 카운트 들어갑니다 어 그건 풀거에요 제가 풀어놓을게요 예 풀어놓을게요 자 들어오셨구요 레전드 진짜 학교 흐흐흐흫흐흐흐흐흫 하핰ë흐흐흐흐흐흫 학교 너무 싫어하지마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얘는 뭐야? 몬스턴가? 몬스턴인데 왜이렇게 잘자? 맞네 몬스터네. 가자! 도망가! 도망가! 이게 바로 참티다! 참티다. 오케이. 출체! 감사합니다. 잡아야 된다고요? 어? 떨어지는데? 하... 어딨어? 그러면 아래쪽 있다는 건가? 아 이런! 안 돼! 감히 어 샘이 우리 원니님을 이렇게 기분을 잡치게 만들다니 도시나리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만두겠다. 네. 얘네 뭐예요? 얘네도 몬스턴예요? 몬스터네? 아 진짜요? 오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좋아. 아 원래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잘 쉬고 있는 애 건드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반짝거리는 데가 어딨어? 위에 있나? 어디 워프? 어 잠깐 몇몇몇몇 여기 워프 2p분 워프 아 저쪽까지 가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인성이 이라뇨 인성! 하면 또 고슬란이 아니겠습니까? 인성 하나는 되게 좋잖아요 인성! 인성 하나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성하면 고슬란이 아니겠습니까? 아 아아 그렇구나 나 스테미너는 모잘라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에너지 낫다 가방 에너지 좀 먹고 하나 먹자 하나면 돼 선이라뇨 뭔 선이여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뇨 고슬란이는 선을 넣어본 적이 많아요 얘 근데 키가 작을수록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 기분 탓인가? 좀 위로 올라가 다 왔다 됐다 야 스테미너가 모자란다고? 됐다 아우 깜짝이야 놀랬네 가야되는데 올라갈 수 있나? 아 이거 또 스피드 그거 쓰면 안되겠네 음 에잉 에잉 이야아 올라갈 수 없겠지? 올라갈 수 없겠지? 아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나리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슬랄리에요 팔로워 시청해주신 고슬랄리에게 짱나네? 네 최대한 최대한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아 뭔소리에요 팔로우에서 낙살을 아니에요 나리오님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뉴비고신 아닙니다 참고로 구독 한번만 눌러주면 돼요 구독을 두번 누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됐어 최대한 높이 올라가가지고 갈거야 이 피부는 있는 쪽으로 갈거야 많이 누르면 아니에요 이게 뭔소리에요 구독은 한번씩 안누르신분 한번씩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어 저기 있다 뭐야 뜻밖의 장소에서 워프포인트를 찾았잖아 아 뭐야 뭐야 왜 안올라가져 왜 안올라가져 아니 왜 미끄러지는거야 현질했어요 현질 현질 해가지고 휴 랄 가차 돌릴거에요 가차 돌릴거에요 가차 돌릴거에요 치치하지마요 자꾸 치치 얘기하지마 이게 그 푸케카로 따지면 레니랑 똑같은거잖아요 지금 내 다음 치치라니 이게 뭘죠 이힣 드디어 왔다 잡아요 빨리 잡아요 어 긴급 피난 긴급 피난 어디죠 임마 와 지를 부탁하다 진짜 뭔소리에요 소리 안나온다니 나 죽겠다 나 피해야돼 나 피해야돼 우와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피해야돼 나 피해야돼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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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채워야되는데 이종도면은 자연스럽게 우와 죽을 뻔했네 워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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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포인트에서 죽을 뻔했네 거의 다왔는데 워프포인트 어디꼈지 샤피니적으로 함야되나 와 죽을 뻔했네 드디어 왔어요 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왔습니다 여깄다 찾았다 좋아요 워프포인트 많이 뚫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곱 신상을 뚫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돼 아니 현질했는데 치치만 나오면 진짜 나 울거야 진짜 뭐가 가까워요 안돼요 자 처음 오신 분들 포인트 써가지고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신상 열러 가죠 그럴까요 대신 한번 나갔다 오셔야 되는데 칭찬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기분이 상당히 좋진 않은데 떨어지는 줄 아는데 왔다 자 잠깐만 제가 다시 들어오게끔 할테니까 다시 들어오게끔 할게요 지금 시간 멈춰났어요 게임 모드로 들어갈게요 고본밥 든든히 먹는거죠 아 진짜요 자 신상 열자 그렇지 아니 왜 안돼 또 됐어 신상 열었고 다시 들어와요 네 다시 들어와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둘러가죠 근데 여기는 워프 포인트가 많이 없다 아 지금 누구따라 가야될지 모르겟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저 다음에도 되나요 저기 포인트 쓰시면 돼요 미리 그러면 30분 동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하니 다들 어디있어요 따라가고싶은데 따라가고싶은데 뭐야 아 잠이 놓았다 위쪽에 계신구나 그니까 아니 내가 내려가려고 내려간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보물평사까지 다 먹죠 뭐 보물평사까지 다 먹죠 뭐 보물상자에 보물상자에 보물아인다 찍고 보물 따라갈게요 왜 눈물나요 아 그러면 안돼 가시죠 어떻게 가야됩니까 뭐야 차려졌는데 다시 워프포인트로 가라는 뜻이구만 저 뭐야 뭐야 어 뭔가 기분이 좀 나쁜데 왜 내 머리 위에 있죠 도마뱀꼬리 후추 별소라 아 또 뭘 넣어 고수나리를 밟으셨구만 쪼그만한 고수나리 뭔소리에요 처음 오신분들이 많이 오해하세요 그러면은 안돼요 처음 오신분들이 고수나리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돼요 참으세요 너무 분해져 눈물난다구요 아 진짜요 아 안돼 진짜 왜그러는거야 우리 어 원니니한테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이럴 진짜요 오케이 스미르 형이랑 풀죠 어디에요 갈게요 따라갈게요 어딘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부터 해야되는거야 도대체 잡히면 따라와시니까 그냥 잡히면 갈게요 못참아요 진짜 로니니엘 eterm악 이씨 cracks 여자가 힘듬온 heard 최대한 능력에 랩의 암 호텔 그래도 그렇게 WhatsA 간다 지금 도시를 난 몰라 누구만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 기분 나쁘시만 하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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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기분이 안 좋구만 여긴 어떻게 올라가 아 아 아 아 저녁은 맛있는거 드셔야겠다 저녁은 맛있는거 드셔야겠다 진짜 신념있죠? 몰라요 에 누가 쏙참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몰라요 원래 그런건 무시해줘야되는게 정상이에요 뉴비는 당연히 그런거 무시해줘야 진정한 뉴비라고요 괜히 뉴비가 아닙니다 아 수메르성 수메르성 많이 들어갔는데 나이다 막냄으로 키우실거면은 거베연꽃 아 178개 확인 저거 먹는거 아니구나 파밍 이미 다해 부럽다 파밍 이미 다했다니 뉴비 뉴비 무소서 무시 고인물 귀찮아 솔직히 정답 네 솔직히 정답 도대체 봤죠? 이게 바로 연쇼! 도망가! 도망쳐! 나를 노리고 있어! 나를 노리고 있다고! 나를 노리고 있다고! 도망가! 나를 노리고 있어 위에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절벽을 타니까 경험치를 얻고 있어요 하긴 절벽도 타는 것도 힘드니까 당연히 경험치를 얻는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건드려주는게 센스 아니겠습니까 자, 갈게요! 일곱 신장이잖아 잡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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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흫흫흐흐흫 일곱 신장 왔는데 어떻게 잠깐 나갔다 오시겠어요? 아니면 잡아 일단 잡아주고 네 문구가 소리가 되게 커 불안해 잠깐 스탑하고 잠깐 게임모드로 가서 신상 풀겠습니다 어 유지 원래 자고 있으면 깨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아 벌써 두 개나 열었구만 인성 진짜 왜요 골씨나리 인성 좋다니까요 덕분 학대예요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대를 하다니 이 골씨나리가 골씨나리 학대의 학자도 몰라요 학교밖에 몰라요 학교 한 분 더 됐고 다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따라가요 주 네 뭐 좀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나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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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몬스터가 나왔다 신규 몬스터가 나왔다 내가 만났나? 난 아래쪽에 있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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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상한 신규 몬스터들 다 만나네 뭐야 빨라 나 지민은 하 도망가 하나 어디 Ju 로봇 조정 송동 하 오 로봇 로봇 으아 앗 로봇 하나도 어디 아 킬을 100을 채워줘 아 진짜요? 자 잡은 것 같은데? 됐어 이정도면 채우면 되겠지? 가시죠 본의 아닌 게 여기 창자 어디 있어? 창자 어딨는데? 나만 안보여 창자? 아 안쪽에 안쪽에? 이건 아닌데? 창자가 나만 상자 안보여 가채 알렬.. 그러면 가채할 때 알려줄게요 아니 난 잡투를 떠올려 뭘루? 몰라요 어 형자다 그치 이렇게 떠야지 창자가 창자가 있던데 없었으면 뭔소리에요 이건 또 저기에 계신 이유가 있겠지? 창자가 있다 아이고 원리님 아이고 안되는데 마음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로 가요? 어? 이 악명 워포 한번 찍어볼까? 아 이런 안돼 우리 원리님 개읍 피는 사람은 선생이어도 봐주지 않습니다 도망쳐! 도망치는거야! 또 깨우고 말았어! 오지마! 나이다 아 나이다 돌파재료 네 어디에 있어요? 나이다 돌파재료 어디에요? 이쁘다 나도 활캡보다는 약간 이렇게 검캐릭이 좋은거 같애 아 그래요? 다시! 다시! 저기 내가 채들이 뜬데 어디야 여기지 정원 주변에 넘치고 애일초에 원쇼 반응 후 자 아 그래요? 원쇼 반응이 어떤건데 독버섯같은 애들 얘네들 얘기하는거잖아 얘네 아니에요? 자 에너지 채우고 있어 반응 안하는거데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도 말해 금방 갈게 뭘로 반응을 해? 원쇼 반응은 뭘로 반응해야돼? 그냥 일반 몬스턴인데 몬스터부터 채우러 짜고 이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는 불.. 불건속으로 이렇게 채워 써야되던데 감사합니다 푸른 불속성.. 아 그렇죠 활력건조상태 소량드랍 아 그런게 있었어요? 근데 어딨어 이거는 아 저 위에 있구나 저 위에 있는걸 어떻게 먹어 좀 더 올라가지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높아지나? 아 다쳤는데? 버셔 발파네 네네 번개 아 그렇구나 뭐야 왜 점프가 이렇게 돼 아니 왜이래 안되겠다 자 원님님 자리에 다음판에 이제 한자리 남았어요 좋아 한번더만 더 한번만더 왜 안울러가져 안울러가지는데? 아미안님 좋아요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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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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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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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SUCCESS 그리고 죄송합니다 깨우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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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너 자고 있길래 아악 자고 있길래 깨운건데 자고 있길래 깨운거야 자고 있길래 깨운거라고 오지마 오지마 이야 급속 야 급속 공격 급속 오오 위험해 tämm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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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장을 아아 내장으시지만 잠자도 고물 깨우지 마라 됐지니? 가만히 고구마니까요. 저 때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제가 고기 먹을려고 그랬어요. 저 어느 분 따라가야 돼? 어 에러이 엄청나왔네. 또 죽이시려고. 보스나이 또 죽이려고. 자피님 쪽으로 가야겠다. 인터넷에는 확률 공조 안하는게 좋다던데. 도대체 어떤, 어떤 정보를 늘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쪽에 가는 길 있잖아. 서리 중이 뭐예요? 와 이쪽에 가야겠다. 금방 갈게. 후우. 샴피님 따라와봐요. 아 진짜요? 샴피요? 샴피님 따라가요? 여기는 어떻게 내 워프를 뚫어놓은게 없어 아 아 서리가 템 얻어먹는거 아 당겼어요 와 이쁘다 이쁘다 엄마 같이가 엄마 같이가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되갑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삼피님 여기 근처까지만 가고 마무리 일단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마무리하고 잠깐만 뭔가 불균한 소리가 들렸는데 기분 탓인가 아니네 얘 뭐야 안돼 자 게임 모드 그리고 쓰셨던 분 들어오세요 한개 눈앞에 두고 떨어졌다 이리런 자 들어오시구요 쓰셨던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튕김 이리런 포인트로 쓰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정도 꽉 차면은 바로 타이머 타이머 작동할거구요 그 불길하게 생기네 얘 이름 뭐에요 어 30분당 열자고 했는데 한번도 안봐주시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느냐고 그랬어요 아니 잠자면 깨우는게 왜 이렇게 재밌냐 네 죄송해요 뭐야 다시 자잖아 아프지 않았어 안녕 가자 게임으로 갑시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사라졌는데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안녕 너는 할게 있는게 없어 이마 보물이다 무시하고 도망쳐 무시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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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샷 어디로 가야되요 지금 누구 따라가야되요 누구 따라가야됩니까 아 아 한피분 따라가면 되는구만 오케이 확인 다음 시간에 계속 오케이 가시죠 네 네 신상의 은혜라고 있잖아요 네 에 뭘 열악어야 했나 핫 핫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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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지금 알게 해달라는 뜻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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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딨어 위에 있는건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저걸 안열고 하시네 바로 근처에 있는데 저걸 안열고 하시네 그쵸 어떤걸 얘기하시는거야 이게 기믹 기믹이라고요? 아니 안보여 아니 안보여 근처에 있는데 아니 뭔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삼십분동안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뉴비 뉴비 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디있어요 어디 이거 어딨어? 난 근처까지 왔는데 안보여 아래쪽에 있나? 밑에? 어렵게 위로 놔둬면 넷 위트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 여깄네 근데 못들어가 근데 이거 못들어가 어떻게해? 하수구에 물 빼야됩니다 어딨어요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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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자 빵 도망쳐 도망쳐 아 도망쳐 아 잠깐 도망쳐 도망쳐 금방 갈게 쉬고있는 너희를 난 괴롭히고 말았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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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자 좋아 네 자 일어났어 일어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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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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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유적 기계 친구 아 진짜요? 기계 친구 저기je 대박 저기요? 나 잘 яр고 빗 여기로 가야겠어요 아 못올라가겠네 열받아 죽겠네 자 시간을 안했군요 바로 가겠습니다 일곱신상 은혜좀 어디어디 지금 어디있어요 지금 어디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자 오케이 난리님 왜 이렇게 18개 다 먹었다 많이 드셨어요 오 잠깐 잠깐 뭐야 아니 아니 눌렀잖아 눌렀잖아 아 아 눌렀는데 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아 눌렀는데 여기 어디에요 지금 있는데가 어디에요 벽돌 아래 벽돌 아래 오 잠깐 떨어지면 안되는데 되돌아져보자 한번 여기에 있겠지 방금 여기있다 그랬으니까 또 내려온거 같은데 안되네 지금 오 됐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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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안녕하세요 못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점프 아 일받네 네 아 나는 왜 안돼 태원님은 되는데 태원님은 되는데 아 아 열받다 열받다 금방 갈게요 네 안되겠다 어 열받다 진짜 열받네 네 다른 캐릭터 있긴 있는데 아 진짜 열받네 아 아 벙규원 또 벽타면 돼요 벽탈 수 있어요? 어 알있다 알은 또 먹어주는게 오 잠깐잠깐 아 아 아 아 알 때문에 알 때문에 이게 아니요 네 더 탈 수 있다고요? 진짜요? 아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개그맨 아니면 스트리머에요 이름에도 직장인 앤드 스트리머라구요 유튜버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탈 수 있구나 예 탈 수 있구나 탈 수 있었네 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한거지? 됐다 좋아 드디어 드디어 왔다 됐다 야 장정 10분만에 이렇게 어렵지 않은거를 네 네 아니 근데 원신 자체가 어려웠어요 네 이제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 젠장 따라와요 갑자기 뒤로 갈거죠? 갑자기 뒤로 갈거죠? 됐어 왔어 전 아예 못해요 어딨어요 근데 와 뭐야 왜 빠지는거야? 왜 빠지는거야? 왜 빠지는거야? 뭐야 저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신건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20기가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아 그쵸 용량이 꽤 크긴 하죠 다른 게임을 포기하시면 되긴 돼요 왔어요 뭐지 근데 왜 적들만 있지 무서워요 여기 어떻게 해야되요 아래 풀비석 어디 어딨어 난 안보이는 뭐야 오 뭐야 감사합니다 한마디나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맛없게 하는 재료야 좋아요 어디로 가야됩니까 오케이 아 여기있구만 찾았어요 근데 풀비석에 내가 풀로 해야되는거야 난 풀 포켓몬이 아니 풀케 없는데 풀시앗 저 풀케 없어요 풀케 없어요 불캐만 불캐하고 물캐하고 그것만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계속 하하하하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풀시앗 근처에 있을텐데 진짜요? 풀시앗 보자 찾아보자 벌써 찾았다 풀시앗 풀시앗이 안보이는데 용량 너무 늘리고싶어요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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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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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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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아니 이거 아닌가? 풀시앗아녀 이거 아니에요? 에이 젠장 에이 젠장 이건 줄 알고 이건 줄 알고 좋아했구만 아 이거 풀시앗으로 깨는거구나 아 풀시앗으로 깨는거구나 풀샷 어딨어면은 어떻게 올라가셨대? 얼른 깨고 싶어라 어딨어요 근데? 높은 곳에 가면은 뭔가 있을거 같아 어 찾았다 여깄다 이거 맞죠 이거 이거네 이건 눈인거 같은데? 아 눈동자네 에이 젠장 아니네 대신 눈동자를 얻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혹시 여기에 숨겨져있는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었다고 한다 위에? 아니요 못봤는데? 벽돌 벽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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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데미지가 나와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아 이건 맞춰야되는거구나 아니 근데 풀샷이 어딨어 진짜 남행자 남행자 오케이 아니 풀 풀 그 속성 계시면은 제가 남행자로 골라가지고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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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면 되잖아 바람 바람성으로 해가지고 그니까 저한테 풀 그거 쓰시면 되는거잖아요 상호작용 되니까 그치 아 풀은 확산 안돼요? 풀 확산 안된대요 젠장 이건데? 이거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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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요 여기 찾았어요 풀샷 여기있어요 하하하하하하 맞바꿨는데 아 다시 바꿔야되잖아 아 아 원래 다쳐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다시 풀로 올려야해서 아 남행자 풀로 어떻게 해요? 남행자를 일단 바꿔야되긴 하네 풀행자 풀행자 포함 근데 이 풀행자는 5성이에요? 일곱 신상 가겠습니다 오케 오케이 자 잠깐 시간을 닫아놓을테니까 잠깐 시간을 닫아놓을게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풀로 공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명이 되나? 된다 된다 네 안 나가도 되네요 그러면 다시 시간 네 풀 원소로 공명 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끝났단 뜻이죠 이제 고시나리 고시나리 이번에는 네 고시나리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다 젠장 왜이렇게 뚫혀 어렵게 해놨어 그냥 쉽게 해놓지 그렇지 않아요? 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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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가 본명을 성공했습니다 이거 어디있어요? 고구마 100개라지 뭔소리에요? 사이다지 맞아 패신 어떻게 둬요? 어 뭐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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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자 태민은 없어 그 뒤가 이나지마 맞죠? 어 좋아 자 올라가자 고구마라뇨 펜 어떻게 둬요? 근데 어디있어요? 아까 그거 어디있어요? 어느 벽돌 그 사이사이에 있었는데 까먹었어 반대인데 아 진짜요? 아 반대?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까먹었어 2핀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되겠지 뭐 쇠고기도 먹어주고 그치 쇠고기는 치킨이.. 치킨이한테 있어 즉 고쌀자들한테 치킨을 먹어도 된다 네 다시 가고 있어요 어 어 튀어 튀어 아후 재밌겹 나 잎 UCG로 원신한다니까 비재미로 원신한다니까 저친구...ortex 목이 못 지고 잠시만요 디올 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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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재밌겠죠? 이게 바로 멕티 어 붙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 도망치는거야 대찐님 뛰셨구요 왜 여기 없어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아래쪽에 계신거야? 여기 아래쪽에 저기 있구나 찌릿찌릿할걸 이상한 왜 시비랑 시비랑 아래쪽에 계시는구만 이쁘 군대 왜 맞아요 원래 재밌게 놀아요 어딨어요? 그럼 조금 이어받지 다음에 탄식하러 오자 어디 계세요? 난 보이지도 않는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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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죽는줄 아네 고기 아 진짜 개이듯 고기 개이듯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니 거기 반대라구요 아 그래요? 찾았다 찾았다 가자 일단 어디 아 저쪽에 계시는구나 오케이 아 뭔소리에요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앞으로 행마 뭐야 뭔데 이게 회복이 되는거지? 얼어붙어라 좋아좋아 얼어붙어져요 좋아요 아아아아 오오 나 스템이 더는 잠깐 회복좀하고 있어하겠다 이러다가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고구만 아녀아 불행자 열두분입니다 오휴님 찾은거 같은데 헛! 됐죠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이제 됐어요 나 이렇게 돌아가는거를 했단 말이야 기믹이 혼자서는 못할 기믹인데 흐읍 흐읍 아 그래요? 혼자 아 그래요? 고시나리 지능가지고는 혼자서 못할거 같은데 솔직히 인정 네 뭔소리에요 고바시보라쇼그라뇨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고바시보라 고바시보라쇼그라뇨 그렇지않거든요 날이 탈모라니 잠깐만 여기어디 지금 폐허님 폐허님 쪽으로 봤는데 폐허님이 안보여 여기있구만 오케이 확인 드디어 해결했쇼 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도 워퍼 워퍼가 안돼? 저 아 진짜요? 10분컷이요? 저 지금 같이 했는데도 30분 내로 30분정도 걸린거 같은데 네 흐흫 같이했는데 30분 걸린거 같은데 지금 난 뭐해야되요 좋아 작동 이제 물 다 끝 아직 안끝났어? 뭐야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예 해파리같은 애는 누구에요? 아 로봇이에요? 아 로봇이에요? 아 로봇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결되고 있어 뭔가 계속 아 문 열기 여기있네 아 여기있네 이거 워프 열고 워프 워.. 워프 하려고 한건데 아 진짜요? 귀찮은가 되겠다 아니게 아 숨겨진 워프도 있게요? 보여진 워프가 다가 아니구나 뭘 해야 돼요 이거? 아 월드캐루 열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다가 아니네 보이는 게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오우 이거 그거 아니잖아 음 도대체 난 뉴비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원래 뉴비라서 하나도 모르겠지 근데 워프 워프 찍어야죠 고수라니요 워프가 어디 있어요? 워프가 어디 있어요? 뭐 보이잖아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아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지금 무슨 미션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 물속에 있던 거 그러면 저거를 따라가면 된다는 건가? 해보고자 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네 더 맞다 거기 뭐야 뭔데 뭔데 뚫렸어 뭔데 뚫렸어 뭔데 뚫렸어 이거 비경 네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어쩐지 잘하셨습니다 원신 재밌겨보여요 하세요 맞아요 재밌어요 고수나이도 현질만 했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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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누른 거 없는데 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워프 없나? 오케이 솟쇠를 내려볼증이 됐어 어 떨어지는 줄었다 올라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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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왔어요 드디어 꿈티나리가 왔어요 됐어 이제 다른 데 다른 데 보물상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니까? 야 진짜 30분 걸렸다 이제 어디로 가요? 못 뚫을 거예요 신상 네 신상 네 신상의 은혜는 뭐야 여기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네 그럼요 전부 공양 힐 아 회복 퍼센트 올려야 된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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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퍼센트 100으로 맞춰놔요? 회복 퍼센트 100으로 맞춰놔요? 됐어 좋아요 드디어 아 진짜 우리 현지 레슨이 한번 돌려보고 싶긴 하다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고 보면은 제가 자랑할게요 이거 구매했어요 시 시 구매했어요 이제 저 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저도 한 트러마 뭔 소리예요 뭔지 이 핀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안녕 나비야? 그리고 나비야? 십복 너 풍 직 아까 못 올라가슴여 고생했던 거기로 아하 오케이 시뽑 pró 좀 있으면 ительно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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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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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험치가 오는데? 원래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미에요 이런 재미 이러다가 저 게임플레이해서 몇번 죽은적 있어 게임플레이해서 몇번 죽은적은 있어요 어딨어요? 오케이 찾았다 잘 보관해야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구만 하마돈님 웰컴 투 마이브로켓 땡큐 퍼 커밍 어우 여깄구만 그치 너 찾느냐고 힘들었어 임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하실 분 네 다음 하실 분 자 다시 이제 게임 모드로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쓰셨던 분 있었을텐데 아 고스나리 도와주는거에요 네 고스나리 도와주는거에요 아시다시피 사이다 예 사이다 사이다 같은 고스나리의 플레이에 감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이다 드신 고구마를 드시는 바로 써도 되죠 뭐 안계시면은 네 사이다 같은 고구마맛 고구마맛 사이다 네 여러분은 고구마맛 사이다를 드신겁니다 네 고구마맛 사이다 네 선이라뇨 왜그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헛 튀어라 튀어라 으아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이길 수가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소리에요 아 자 들어올게요 이제 아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저기 이왕이면은 그래도 가차는 한 번 돌려봐야되 어무아 어어어 가차는 한 번 돌려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치고 저 도망쳐 멀리 도망쳐 가차는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신학이 어딨어요? 노엘은 있고 이걸로? 아야카죠 아야카로 가야 된대요 아야카아카 이 악랄한 사람들 신학은 서포터 그렇군 자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돌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서 제가 예측을 또 안하면 협하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시나리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측 고시나리오는 5성을 뽑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어떤 5성이든 5성만 나오면 되는겁니다 당연하지 절대 안돼 자 제출시간을 1분으로 맞춰놓고 바로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성이 뽑힐지 안 뽑힐지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요 저요? 저요? 저 저 현지래가지고 엄청 많아요 현지래서 엄청 많아요 현지래서 엄청 많아요 뽑기 기록도 있어요? 네 그냥 한 번만 해보려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오면 팔 취할 거 뭔 소리예요 뽑기 기록 확인 어떻게 해요? 아 뽑기 기록 이거 다우나가 4성인데 음 디오나는 내가 있으니까 됐고 아야카 나왔으면 좋겠다 디오나 디오나 예 뽑기 기록 옆으로 넘기면은 확 아 그래요? 바바라 뽑았었고 디오나 뽑았었고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5성 뽑힙니다 왜 안 뽑혀요 아 한 번만 돌릴 거예요 한 번만 아야카 나온다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무기만 나와? 왜 무기만 나와요? 어 왜 무기만 나와요? 네 왜 무기만 나와? 괜히 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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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쓰레기인데 네 이거 이거 완전 쓰레기인데 아 이런 갓겜에다가 제가 쓰레기라고 아이고 아 이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현질 했으니까 현질 하는 거는 하고 아 젠장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런 갓겜에다가 제가 욕을 하다니 삼천 걸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 그건 거 아시죠? 저기 그 뭐냐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있잖아 해치웠나 이런 거 네 절대 안 나온 그럴리가 아야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아야카로 바꾼다 당연하지 5포 걸었습니다 그 5포에다가 제가 천만 포인트 걸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데 1번을 하셨습니까? 이나즈마도 안 갔으면서 이나즈마도 뭐예요 아야카 나와라 야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두 번 실패하진 않습니다 고쓰나리가 고쓰나리가 과연 두 번째도 실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야 원석 모자란데 아 충전돼요? 아 진짜 아깝네 아 상세의 결정 258개 아깝다 근데 한 번만 하지 뭐 딱 한 번이니까 뭐 아 뭐야 아 시작 안 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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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나온 거죠 이거 안 나온 거죠 이거 아 이거 뭐 그런 거 갑자기 막 색깔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다 무기는 아니겠지 팔마 디오나 또 나왔어 이거 중복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 아 돌파 가능? 아 지금 돌파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돌파하기 힘들 때 그때 해야지 아 아 아 아 괜히 했어 아 아 아 절대 안 돼 아 돌파 바로 해야 된다고요? 돌파 바로 해야 돼요? 왜? 어? 이 돌파가 아닌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모험 등급 불편해 속이 뒤집어집니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의 속을 지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게 왜 돌파인지 아직도 입문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끝이야 자 들어와요 모험 등급이나 올려요 네 저혈압 치료 됩니다 네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 는 고스날이 방송을 꼭 봐주시면은 됩니다 자 포인트 쓰신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고혈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고스날이한테 도 자리 한 자리 남았어요 아 포인트 안 썼는데 빨리 써요 안 그러면 강퇴합니다 네 아 나갔구나 흐흐흐 자 패원님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의 혈압 지킴이 너무 비싸네요 아 비싸다구요 지금 포인트가 얼마로 되어있죠? 천으로 되어있을텐데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전판에 안 쓰셨다고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뉴비 다 지금 쓰신 분이 들어오신 거 맞죠? 귀엽다 아니 나도 나도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왜 왜 안 뜨는 거 아야카 다음 방송쯤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인트 많이 모아주세요 천 썼어요 아 진짜요? 천 썼는데 그 정도 나왔다고요? 저도 쓰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아 근데 어디로 가요? 잠깐만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없다고 퀄레가 있다 82학발전의 고인물이다 그렇군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를 뚫어볼까? 복각이 있었으니 대찌님 있는대로 가야겠다 근데 이거 다시 바람속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속성 글로 가야되나? 오 잠깐만 잠깐만 난 신저기 없어 아 몬드 신상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여행중에 수확이네 가무등이 있네 개수 볼수내도 얼른 개수가 되고 싶다 자고 있는 몬스터 없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고 있는 몬스터 깨워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패트리스 개수사는 아니에요 개수라뇨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월드 이벤트가 완료했어 2주년 기념 이벤트 잠깐만요 내가 중요한 일 자깐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 자 2명이야 2명이야 자 도망가 도망쳐 뭐야 아 재미없게 아 얘 2주년 제가 얼마 전에 2주년이어가지고 지금 무드 무드등 이벤트 이벤트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하시고 포인트 21,200에다가 연속출책 30일 이상 하시면 제가 바로 드립니다 무드등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4분이나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를 하면은 충전이 된다 이거지 안되는데 충전 뭐야 뭔가 데미지가 있어 빨리 올라가야겠어 출책 10일 정도 남았지만 다음 이벤트를 놓인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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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왜 떨어졌지 와 죽는줄 알았네 반짝일 때 충전 아 반짝일 때 충전 아 반짝이지 않으면 충전이 안되는구나 확인 아 나만 못갔어 와 왜 떨어진거야 왜 떨어진거야 낭떠러지도 아닌데 골씨나리의 시청자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무드등이 이뻐요 그쵸 이쁘죠 골씨나리의 방송을 계속 보시면 이런 이득도 있으시니까 자주자주 챙겨보시는게 가장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케이 출책 연속 안될거 같은데 포기하겠네요 어차피 이벤트는 계속 할거니까 다른거 네 이정도 스페이너만 이렇게 빨리 올라가도 돼 좋아 됐어 우와 왔다 다음 다음 흩 터져라 하하하하하하 왕스페아야 됐대 그렇구만 여기도 왜케 많아 뭐야 왜케 석작이 많아 저는 그저 좋네요 그래요 파스티머하고 파스티머하고 cessors 어면이 다르죠 물론 타스키머를 제가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 열었나? 끝인가? 또 있는건 아니겠죠? 왠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려가면은 다시 못올라가 아니구나 깜짝이야 내 158연 오케이 아 진짜 아 어떻게 아야카가 안뜨냐 두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현질해가지고 한것도 있는데 저런 왜요? 왜 혹이에요? 저런 저런이라니 뭔 뜻이야 가시죠 어디로 가는거야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거에요?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신상 오케이 오케이 아 신상 열어야죠 좋죠? 신상 좋아요 아 그래도 그런거 있잖아요 낮은 확률에서 뽑으면은 기분 째지는거 여기 어디에 샴피분 어디에 거기에 뭐 있어요? 잠깐만 갔다올게요 잠깐만 갔다올게요 기운도 째지고 어딨어요? 어딨어요? 아니 어디계세요? 어 이따 여기 위에 확인 아래쪽 아래쪽 아 오케이 못먹는건가? 아 이거 그거구나 아아아아 먹는게 아니구나 참 맞아 아래쪽 뭐야 신규몬스터가 왜 나와 뭐야 신규몬스터가 왜 나와 됐어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이거 다 먹어둬야지 좋아요 얘도 많이 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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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젠장 가차만 망하지 않았으면 오늘 완벽한 게임이었는데 가차를 망해가지고 젠장 그 쫄 얘기만 안했어도 10연차만 하고 말건데 젠장 쫄때문에 내가 당했어 고스님 쫄? 한마디 때문에 10연차를 도돌리고 잡았다 오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고스나리한테는 전혀 적이 아닙니다 맞죠? 어디갔어요? 고수가 있으니까 고스나리를 얘기하시는거죠? 네 고스나리를 얘기하시는거죠? 고스나리를 얘기하시는거죠?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알아봐주셔도 됐는데 선이라뇨 왜그래요 고수나리를 축하해보고 이런거지 거치 이런 시스템 좋아요 둘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열심히 와 여기 근처에 없어요? 아직 못듣는건가? 파이팅! 파이팅! 다들 어디가셨어요? 말 한번들 시켜줘요 이제 고슬레 혼자 하는거 같잖아요 물론 혼자 하는게 맞지만 이거 가는거 맞아요? 아니면 떨어져야되는건가? 아 들어가야되는거 맞아요? 말! 말 한번들 와프포인트 오케 활성화 시켰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어? 이거는 뭐 고슬나들이가 잡을수있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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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죠 임마 천 깔.. 아 깔끔해져 천을 칠 수 없죠? 그쵸 너무 깔끔하죠? 고슬나리한테 한마... 뭐가 뭐시고 자시다고요? 이게 나리님 봤죠? 순삭! 고슬나리한테 걸리는 몬스터는 순삭입니다 여러분 오우 천이란이요 원소리에요 어디로가요? 이피분쪽으로 가야되나? 이제 어느쪽으로 가야됩니까? 자 좋아요 뉴비페어 네 다음 뒤따라 하하핳 읽지말걸 괜히 읽어가지고 고슬나리도 어 제대로 키우면은 무시 못한다고요 야쒀 가자 그거 알아니 문제 아니 할 시간이 많은 건 없어요 진짜 할 시간이 많이 좋아해도 돼 할 시간은 없어야 진짜 짠! 플립자 8개 입수하기 어딨어? 플립자가 뭐야? 아아 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어쩌니 상자가 적혀있어 나올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직접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야카 못 뽑았죠 아야카 뽑으려고 했다가 한판만 하려고 했다가 쫄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돈쓰고 네 그 쫄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안했을 텐데 골슨에 대해 심기를 건드렸어요 어 게임플리덕니? 고아 안녕하세요 뭐지? 이 보스크같은 어떻게 하면서 도바씹으라뇨 이 아직도 안 열리잖아? 어디 또 있는가? 여기 있구나 열렸다 좋아 경계신니코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와 저도 한 트럭 했는데 일단은 저는 퀴율까지 기다렸다 갈려고 그 쫄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쫄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해 이거 뭐예요? 화살로 가르쳐줘봐요 화살로 왜 안돼? 그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왜 나를 공격해? 근데 이렇게 위...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발견이 안되잖아 아 지금...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안되는구나 아란나라는 조용히 떠났다 어우 답답해 왜요 왜요 왜 그냥 가요 오케이 아 스페첵을 안 열었으니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임을 그냥 몰스터를 때려잡고 이러면 되는거지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차이다 같은 스트리먼데 여러분의 그 혈압을 위해서 저혈압이실거 같아서 저희 혈압을 좀 높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냥합니까 혈압을 일부러 높여주려고 흐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저기서 편을 하다니 찰다의 김빠진 몰라요 신상공양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잠깐 시간 멈춰놓을테니까 옛날이 그립다 왜요 옛날이 그립다라니요 뭔소리에요 잠깐 이거 신상공양만 잠깐 해놓을게요 알겠죠 바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옛날 옛날에 왜요 옛날에 왜요 지금 많이 바쁘시잖아요 좋아요 신상 공양 다했어 재밌는거 요리해주면 안되나요 재밌는거 뭔데요 네 들어와요 아 나이다 쓰시는 나이다 쓰시는 거면은 이미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네 당해봐서 압니다 죽었어요 저 원소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L로 시작하시는 분이 하셨어요 네 벌써 누가 했어요 위에서 호칸에서도 죽지 않았던 거 주방에서 죽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놔야겠다 박제시켜야겠어 가시죠 그 다음 갈 곳이 어딥니까 악마가 많아 맞아요 악마가 진짜 많아요 아니 아니 다들 착하신 분인데 다들 착하신 분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악마야 아니에요 설마 제가 어 우리 나리꽃 여러분들 악마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 설마 제가 악마라고 부르겠습니까 설마 많이 안 계신 게 다행이다 많이 계셨으면 오해하실 뻔했네 이건 뭐예요? 암튼 암튼 아 그러지 마요 형마가 있긴 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디 그쵸 있네요 맞네요 제가 악마님 부른 거예요 맞아요 좋아 내가 지나가면은 모든 게 스포화가 된다 일로 왓 마아 앞에서 이제 Welight 이 밑에 거 skin 붉은 색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아 모기 왜 이렇게 모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지 얘 얘 몰랐어 몰랐어 왜 죽나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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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뭐에요 갑자기 뭐야 우리 갇혔는데 이나즈마 가시면 두번째 원실이 무거운 점 보여줄게 뭐야 뭐야 에너지 왜 더 하소 아 둥이에요 오오 멋있다 내 집인데 아 집이에요 뉴비? 뉴비집 치고는 굉장히 넓은데 뉴비 아닌거 아니에요 아이디만 뉴비이고 막 돗자리 과부와 커밍이 순 어 안녕 나는 골씨날이라고 해 짱 짱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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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안녕 아 이미 끝났 아 아 그냥 떨어져네 이런구만 굳이 벽을 탈 필요 없잖아 일로 가도 되잖아 그치 그치 최 최대한 벽이 낮은 쪽으로 가가지고 올라가면 되는거였잖아 역시 골씨날이 골씨날이 천재야 고생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골씨날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땜에 불철주의야 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왜 하필 왜 하필 이런 스팀을 만나가지고 네 아 어 잠깐 뭔 소리에요 그런말 하시면 안돼요 이쁜말 이쁜말 하셔야 돼 이쁜말 이쁜말 오케이 그 다음 어딥니까 풍향을 따라 엘링크 님 쓰셨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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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하자는거야 이거 그래서 뭐해요 이거 아 끊기지않고 다 밟아야되는거 아 이런식으로 이거 갈색도 밟아야되는거에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 이제 안보여 이건 저도 알거든요? 웃기나리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굿 자 다음판이 마팔이 되겠죠 이제 일곱시까지니까 뭐야 여행중에 수확이네 아 그전에 있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일단 어디에요 어 마을있다 마을있다 처음 보는 마을인데 원상 아 진짜요? 아 그 쫄 한마디만 아니었어도 쫄 한마디때면 내가 못했구만 아 리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비에요 진짜 뉴비입니다 진짜 뉴비 맞아요 여러분한테 고구마를 몇개나 드려면 사이다 맛 고구마 아니면 고구마 맛 고구마 맛 고구마 맛 사이다 이런걸 들인 사람이 고시나리입니다 뭐야 왜 데미지가 저렇게 달아 이해할 수 없대요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심각하게요 맞아요 심각한 뉴비입니다 자기가 왜 왜 그러는거에요 도대체 살기가 싫었구만 도시나한테 말씀하시지 올라가보라구요 어 잠깐잠깐잠깐 오 야 나 웃다 죽을뻔했다 그러게 저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을은 새로 찾았어요 이게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모험레벨 25 더 이상 안올라가요 아직 스위치라는 곳이야 중거 뉴비가 많지만 흫흫흫흫 여기보는 찐입니다 흫흫흫 쟤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거 같은데 더 나쁘지? 네 기..기..기분이 기분이 이상한데? 네 기분이 좋은거죠 그리고 저리가라 진짜 찐류비 찐류비입니다 찐류비 난 뭐해야되요 아니 10분 남았어 우리 10분 동안 또 해야지 요리 어디 요리 어딨어 재정비시간 오케이 필요없는데 재정비시간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캐릭터가 딱 저 죽이려고 준비하는거 같구만 아 그러네 타이머를 넘쳐 감사합니다 진짜 찐류비 맞죠 뭐하는거에요 아 뭔소리에요 그러니까 요리는 어디서 할수있냐구요 왜요 에이 몰라 이분들 지금 놀고 계시는데 찾을래 그냥 이.. 이해할수없어 기본이 안되어있으시네 뭔소리 뭔소리에요 내가 의심병인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닷들 자꾸 왜이래요 갑자기 다들 지금 정신상태가 이상해 먹어야지 이러면 안죽어 안죽죠 안죽죠 안죽어요 대찌님은 안죽어요 아 자기가 아 진짜요? 팀키라이르다가 자기가 불입착했네 뭐야 뭐야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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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왜 죽어 나는 불에 가까이만 갔는데 왜 죽어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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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딴 데로 가겠습니다 난 안되겠어요 흐앗 흐앗 자 재밌게 놀게요 저 혼자 저는 이 속박과 모든거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떠나겠습니다 이 속박과 모든 팀킬 공부 더하시길 그런 공부는 안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안하셔도 됩니다 어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오케이 사막여우 같지만 사막여우 같지 않은 내 고기 어디 어디로 도망가는거야 뭔가 메말라했다 뭔가 메말라했다 왜 왔어요 오지마요 아이고 와도 돼요 괜찮아요 야 죽을뻔했네 끝 아 그래서 나린이 심장시켰죠 그렇구만 자 잡아요 잡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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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인하지만 돗자리 팀킬도 빨리하고 싶다 뭔 소리 해야 돼 팀킬하려고 이 게임하시는거 맞죠 그쵸 맞겠지 맞겠지 팀킬하려고 이 게임하시는거 맞겠지 질기 아무튼 구신아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게 진공세성이 남은 자체도 잡을 수 있어 왜냐면 나도 이거 렙 50가거든 이거 하하 그렇죠 저도 잡을 수 있어요 가시죠 50높네요. 그쵸? 높죠? 근데 높기만 하고 뭐 쓸데가 없어요. 일곱 신상을 또 열어볼까요? 2루마을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이 한번 나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해드리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대로 아 루? 몰루가 아니고? 어 잠깐 흥고함을 잃지 않는다는 게 다시 흥통을 끊는다면이라고 봤어요 지금 무서운 분들이시네 맞아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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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말 못 걸겠죠? 나중에 말 걸면 돼 아니네? 더 있겠네? 야 엄청 때리고 있네 와 너무하잖아 나 이거 끝나고 죽는 거 아니야? 흐으 흐하핳 흐하핳 흐하핳핳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흫 저 엄청 공격하고 있죠? 아 뭐해요 이거 자꾸 죽어도 죽어도 아이들은 자리에 자리 하나 남았어요 하나 딱 한자리 남았어요 야 야 이거 야 이거 안죽는게 신개 유명한 유명한 스트리머 곱씨라리 맞죠 짜증난다니요 뭔소리에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 걸어주세요 그러지마요 아니 왜 에너지 닿았잖아 신상고 크레이몬을 요리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긴 어떻게 올라가요 여긴 어떻게 올라가면 되죠 그쵸 힐 없어요 좋아요 새로운 말 유명한 그러다보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목순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어디로 가야됩까 대화 걸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대화 걸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이 있는 곳길 그쵸 겸비병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지진이란 모래법 부조지 좀을 조심해야겠다 가자 이렇게 이동하는게 좋죠 저거 먹는거 맞죠? 지금이 한국이네 그쵸 저출장 고령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 아주 좋아요 목숨이니는 반무적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기 뭐 따라가는게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죽어있을거에요 아 진짜요? 흐흐흐흐 누군지 모르 얼굴로 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우와 깜짝이야 놀랬네 아이 겨윽 아 잠깐만 도대체 난 뭔안거야? 나 어디 갈 줄 알고 이러고 싶었더니만 저거 뭐야 안녕 뭐야 사라지잖아 야템 무서웠어요 도시나이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시나이는 무적이기 때문에 무적 스트리머 찐 뉴비 먹는거 아닌가 예 도시나이 폼잡고 싶다 엎을무가 아니라니까요 엎을무가 맞지 엎을무가 맞지 무적이란 뜻이 적이 없단 뜻이니까 뭔 소리에요 그만큼 강하단 뜻이죠 포기 포기는 내꺼야 포기 내꺼야 쨍 좋아요 무출관데 그러더라구요 아 진짜요 며칠 안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 용같은거있다. 잡아요 용같은거 써버려 인용이였구만 나중에 무기 세팅 다시 다해 한번 해야겠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게임모드로 가고 쓰셨던 분 다시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검은콩님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엮? 열 쟀는데 7.7도가 왜 나와요? 나린 쪼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놀랬네 37.7이면 좀 높은거네 자 한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 얘 누구에요? 다 떤앤데 어 되게 이쁘다 대부분 스킵해서 치.. 아 뭔소리에요 티켓 이미 다 쓰셔가지고 없어요 이미 꽉 찼어요 그러니까 골슨다니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증거죠 제가 그 쫄만 안했어도 내가 진짜 돈 안쓰고 다음 수요일날 할 수 있었는데 완전 쫄때문에 돈쓰고 5성도 못뽑고 아야카 뽑으려다가 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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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얘도 뽑을 수 있었는데 얘네 왜 안나오는거야? 랜이다 얘기하지마요 진짜 왜? 랜하고 닮긴 닮았는데 그래도 가요 윤님 저기 예 저기 캐릭터를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좀 제가 아는 캐릭터 나와가지고 약간 좀 짜증이 나네요 네 라이다 픽업인데요 왜 맞아요 픽업 그거 할려구요 잡죠 잡아요 아 그런데 왜 아무도 안와요 저먼저 몬투하고 혈수를 버리고 있는데 빨리 와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이야 때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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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walut walk 나오다 그냥 내리로 아주 좋아요 민카 이건 뭔데요 일단은 다 캐릭터를 좀 바꿔야겠어요 옳지 옳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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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곧씨넬이를 따라와라 곧씨넬이를 따라와라 뭐야 왠지 모르게 보물상자 획득 좋아요 무상풀열러가죠 오케이 좋아요 보물상자있으니까 먹어주고 어 사막집이 뭐에요? 사막집이 있네 2p3p분 따라가야돼 좋아 좋아 귀엽게 따라가는거야 귀엽게 따라가는거야 왜요? 화요인이 왜요? 왜 집에 못가요? 왜? 내일 학교가시잖아요 왜 집에 못가요 내일 제가 저기 안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곧씨넬이가 안좋은 소식하나 전해드려도 될까요? 좋아 일등국문제 네네네 아아 저 따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안좋은 소식 저기 내일 월요일입니다 흐흐흐흫 아니 그냥 내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네 내일 월요일 네 내일 월요일이에요 다른건 없어요 네 내일 방송할거에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 그리고 이번 이벤트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 할거에요 게임 이벤트도 지금 백.. 저기 제카 이벤트 준비중인데 금방 갈게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워포인트 있었잖아 학원이 없으.. 아 진짜요? 이 피문 따라가야돼 지도한번만 봤으면 됐을걸 하지만 학교가 있죠 아니 도대체 왜 줄인거야 아 잠깐만요 야 이것도 시간을 또 안줄일 뻔했구만 됐어요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어느 분 따라가야된다구요? 3피분 다시왔습니다 잘오셨어요 안좋은 소식하나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2피 2피분이 지금 3피분이랑 같이 계시지않나요? 그쵸 맞이 같이 있어 같이 따라하면 돼 됐어 3피분이 좋대 왜요? 어디 아파요? 오케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왔다구요 제가 왔어요 순결이 뭐에요? 순결이 뭐에요? 순결이 뭐에요? 아 그런게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즘에 그런거 띠나요? 네 아하 끝구나 그럼 실력좀 한번 볼까? 자 실력좀 보겠습니다. 자 잡아봐요 빨리 잡아봐요 빨리 저거죠 가시죠 음 경호치가 많이 들어오고 공좀 아끼세요 아끼면 안돼요 이럴때는 확쓰는겁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써버리는겁니다 아닌가? 아 그래요? 신규 몬스터치고 너무 약한데? 오 되게 멋있게 데려오셨는데 키 작은 캐릭터 모집인가요? 키가 다 비슷한데? 네 옷을 잡을때나 사이노오빠 멋져 라고 하시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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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치기! 어디 어디 뭐야 아 진짜 도망가셨군 산들님 고아 안녕하세요 취향확인이라뇨 뭐세요 웹짱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아 취조납니다 뭔소리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타입 아니에요 아니 자꾸 이 스트리머를 왜 이렇게 이상한쪽으로 자꾸 갈려 그래요 아니 고슨 고슨한이라는 이 스트리머가 이상한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 좋다고 하시겠지 네 분명 좋다고 하시겠죠 네 분명 좋다고 하시겠죠 네 분명 좋다고 하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한거 맞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고슨한이 이상한거는 시 그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하는게 이상한것 뿐이지 종합게임스티머인데 진짜 게임을 못하는게 그거지 어 근데 못 올라간다 이거 어 떨어진다 누구한분 떨어졌다 돌아가셨다 누구한분 어떻게 일링크님 돌아가셨소 어 뭐 뉴비 아리샤님 고아 아니야 오 내가 뽑고 싶었는데 아리샤 쫄때문에 한 번 더 했다가 아리카는커녕 아무것도 무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까 저기 그거 했거든요 저기 아야카았나요? 예 아야카았나요? 아야카았나요? 아 왜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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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도림이라서 그래요 네 예 아씨 아씨 아 아리카는 뱅드림이냐 예예 아씨도림이라서 그래요 아씨도림 네 성이 아잖아요 이름이 야카우 죄송해요 네 재미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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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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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뻔 했다 나 근데 못 올라가겠어 나 지금 누구 따라가야되는거야? 나 지금 벽만 타고있다가 지금 계속 시간만 갔는데? 이 피분 따라가면 되겠다 치치를 좋아할래? 뭔소리에요 도대체 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감자아 올라갈수있나? 올라갈수있겠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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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돼 으흐흐흐흐흐흐흐 오성중 제일 길이가 치치에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시요일날 돌렸는데 치치 막 두명 두명씩 나오고 막 이러는거 아니야? 막 했는데? 치치 막 두명씩 나와가지고 어 다들 축하해요 어 다들 축하해요 막 이러고 막 고스나이니 치치를 좋아하는줄 아는데 치치를 치치를 뽑으실줄이야 그럴려고 현질하셨나요? 막 이런거 네 다 올라갈수있나? 못올라갈거같은데? 아 못올라갈거같은데? 아 스테미너 부족이야 못올라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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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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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허허허 다루알씨파 네 다루알씨파 네 마을이름불렀습니다 네 아 진짜 아 흐흐흐흐 마을이름부른거에요 예 마을 예 마을이름부른거에요 마을이름 네 마을이름부른겁니다 예 오해하지마세요 저 따라와요 오케이 어딨어요 가시죠 어디로 가야돼 이쪽으로? 랩랩니코아니야 제요 나하꽁 나하꽁은 또 뭐에요 출발출발 헥 헥 헥 금방갈게 낙꽁 낙꽁 썼는데 안들어갔어요 낙꽁을 썼는데 안들어갔다니까요 당연히 썼죠 낙꽁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 썼어요 썼는데 안썼어요 진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것은 맞어 무슨 그것은 하하하하 바꿨어요 회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시난의 방송에는 한 두달정도 되신 분 같아요 고시난의 방송을 너무 빨리 파악 너무 빨리 파악하셨는데 아시죠 컨셉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아요 컨셉입니다 존게임이 존게임 스키머지만 게임을 못하는 스키머 어 맞죠 여러분 왜 선이에요 왜 그게 선이야 그게 왜 선이냐구요 저는 맞는 말만 했어요 지금 맞는 말만 했다구요 쳐맞는 말 말고 맞는 말 했다구요 너무 너무 진짜 원래 스키머는 리얼리티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스키머의 리얼리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혈압도 리얼리티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혈압이 진짜로 올라가는 거면 이게 진짜 리얼리티입니다 이거는 따로 공중파 리얼리티 보일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피나리 방송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언젠가 고피나리가 24시간 방송하게 되면은 그냥 24시간 동안 풀고 틀고 땅구하셔도 됩니다 진짜 흐흐흫 맞아요 이게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거에요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어 얘는 큐브같은 애잖아 금방 갈게 나에다 돌파 재료 아 진짜요? 얘가? 안녕 나 고피나리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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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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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이 아니 이때 아니 그러지마요 진짜 왜그래요 아니 고피나리한테부터 엉가심정이 있어요? 제가 불캐를 해드리죠 이 고피나리가 불캐를 하겠습니다 젠장 파티를 펼쳐왔었구만 이 고피나리가 불캐로 여러분의 불캐주가 되겠습니다 어 그 뭐야 파티를 펼쳐왔었다는데 그냥 잡아요 도망쳐 네 안되겠다 도망쳐 대단해 고피나 도망쳐 고피나 로그 도망쳐 도망쳐 오 도망쳐 도망칠것은 없어 아까가 아니고 사실 뭐가 아 분쟁을 멈추는 넝쿨 이게 그거구나 잘하는 비치가루 오케이 좋아요 또 또 나오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차를 돌렸을때 안나오면은 말짱 꽉이잖아요 한 50개만 모아둬요 오케이 무조건 무조건 주자 아니에요 플래그라뇨 아 좀 다른데 갔다오면은 오케이 이렇게 갔다오면 된다는거죠? 절대 안나오주라니요 뭔소리에요 나와요 오 위험했어 여러분 뭔소리에요 그렇지않아요 여러분 이 스트리머가 설마 그런 호구같은 짓길 하겠지만 그래도 어 해파리다 위험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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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난 여기 왔는데 없네? 아 밑으로 내려가야되요? 아하 어쩐지 위에있어도 안보이더라 길좀 외워요 길좀 외워요 시나리한테 뭔가 외우라고 하는거는 여러분의 욕심인거 아시죠? 외웠으면은 이렇게 예 이런 스킬은 아니죠? 좀있으면 방좀 할거에요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어디로 어디로 가는거야?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흭 원시니 일이 껐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흠 아깐 그 떨어지는게 정답이였구만 아 좌깐만 내가 어딜 가는거야 후앗 다시 갑자기 쪄흑 아니요 그러지마요 진짜 걔 문제 길좀 외워야되는데 못 외우겠어 어디있어요 따라갈게 오케이 찾았다 아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이게 바로 컨트롤 컨트롤 가자 다시 잡으러 가자 그걸 리면 리면 안돼요 아 진짜요? 냥냥? 죄송합니다 자 무생이로 잡아요 잡아요 아 아 진짜 불 캐릭터 바꾸고 그랬는데 금방 갈게 아 왜요 왜그래요 아니 고슬라리 아니 케이터 존중도 좀 해줘요 시왕존중 말고 케이터 존중 고슬라리 이런 케이터다라는 케이터 존중 한번 해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 아 이어폰 이어폰 캐롤 타셔야 되겠네요 네 아 불캐롤 때리면 그러니까 다음에는 불캐롤 때리겠습니다 고슬라리 고슬라리 도슬라리라는 케이터 존중을 해주셔야죠 도망간다. 왜 이렇게 안죽어 도망 쓰고있어요 물론 타이밍에 안맞게 마차 많이 끼죠? 마차 많이 끼죠?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칩을 출발? 도망칠 곳은 없어 공격을 내리겠다 도망칠 곳은 없어 좋아좋아좋아 잡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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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시간이다 와아 공격은 또 해야지 진사가 되구나 끝났네 끝 뭐야 나 레진이 없다 레진 레진 레진이 없다 원석으로 충전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만히 깰 수 있잖아요 네 약한 레진 이거 약한 레진을 열라고요? 약한 레진을 열라고요? 약한 레진을 열라고요? 네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잡죠 오케이 이번에 제가 길을 외웠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길을 외웠어요 네 제가 길을 외웠어요 여러분 이 고스리나리가 길을 외웠다니까요 봐요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몸이 더 유연해졌어 이 고스리나리가 길을 외웠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은 장족의 발전을 하신 거예요 이 스트리머를 키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가면 리크폰 안될텐데 아 진짜요? 그러네 다시 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용히 하세요 회원님 회원님 쉿 조용히 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오해 하세요 여러분 무슨애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엄지님 뭐해요 엄지님 뭐해요? 왔다 와요 잠깐 틀린말도 아닌데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잠깐 얘 말고 아 근데 얘 얘가 그나마 레벨 높으니까 얘로 해야겠다 가시죠 와요 아무나 와요 엄지님 멍 때리고 계시는데 진짜요? 와요 빨리 너 혼자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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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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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안와 나 진짜 죽겠는데 위험해 위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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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우리의 두께도 위험해 오셨죠 좋아 한번 오셨다 이제 öl 우주나는 출범을 들고와도 딜이 남네 어흥 diesen 이걸 국가에 펼치게 우측 가죠 우측 가겠죠 우측 가 공으로부터 맞춰놨어장 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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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아! 아! 죽었어! 아! 나 죽었어! 가자! 위험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 진짜! 왜 죽는거야! 오! 시나리가 있어야돼! 역시! 아! 이거지! 아! 어려웠어요! 게임 내에 최악 트롤... 뭔소리에요! 트롤러라니요! 뭔소리에요! 트롤러라니!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오해하셔요! 안돼! 군쟁을 넘치는 건 너무 쿨! 한 4번 더 잡을까요? 아! 감기 걸렸어!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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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열한시 넘었어요! 유스카님! 아! 안녕하세요! 약한 나이다 등장! 방종 언제 하시나요? 이번 판 끝나면은 방종 일단 할거에요 다시 가야되는구나 왜야? 하고 이제 밥 먹고 내일 출근할 준비를 해야죠 와 알겠어요 준비됐습니다 나 에너지좀 먹고 됐어 이정도면 죽진않겠지 그니까 여러분이 키우신거에요 아오케이 뭐야 이미 없잖아 엘링크님이 몇피죠? 엘링크님이 몇피에요? 2피 오케이 잘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스트리머러스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거 아닙니까? 왔어요 왔는데 어디갔어? 디코렘 60대면은 디코렘 60대면은 어디갔어요? 안보이는데? 어 저기있다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했어요 그 시나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도 캐릭터좀 바꾸고 야 난 누나 일단은 맘에 드는 캐릭터가 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얘로 다시 바꾸고 가시죠 가시죠 어딨어요? 뭐야? 이 킬 뭐야? 이 킬 뭐야? 아야카가 모험 반필수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야 장난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왜왜왜왜 failure ưa왜왜 왜 돌아가는거에요 지금 여기로 갈려는거 아냐? 그쵸 귀엽쩌 제니까ителя 당하는거 아니겠지? 아 진짜 너무한다 아아이 바로 앞인데 triang 아 아 바로 앞인데 어아아 나 지금 미치겠네 네 오케 ward 사라졌다 아 입살통곡이라네 뭔소리에요 아니 그거 시킬려고 했던거에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요 곧씨나리에요 곧씨나리에요 디오나에 디오나에 디오나입니다 네 툭방봐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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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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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원신 시작할까 예 원신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오늘은 이 패스면 어떻게 자요 아 안그래도 물어볼거 있었는데 보면은 저기 잠깐만요 나와라 먹고 광물력개는 이따 제가 수집하면 되고 저기 그 뭐냐 보면은 코스튬 이런거는 어차피 효과가 없는거잖아요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수 있어요 아 다 사지말라구요? 이거는 뭐 살수는 없으니까 디올키 2년 공월을 사는게 아 공월이 뭐에요 아 이거? 어 패키지에 공월 매일지 구매시 획득 상세 결전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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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 å 나쁘 Ivan 다음에 다음에 하는걸로 다음에 하는걸로 나머지는 이제 고스 나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챠했어요 가챠했어요 그 가차 한 번만 하려고 했다가 진짜 쫄때문에 한번 더 해가지고 쫄때문에 한번 더 해가지고 무지한마디 방해 컨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빨라요 오시지 몇 시간도 안됐는데 그니까 네에에에에에 인자은 괜히 딴 아뇨 무슨 소리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나머지 제가 또 열심히 키워서 휴일날 또 원심방송 할거에요 그때는 가차 가차를 돌릴거기 때문에 네 가차 해서 제발 5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저기 누구냐 치치 나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뭐 치치 나온다 뭐 이런거 하지 마시고 진짜 뭐 치치 나온다 뭐 이런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지 마 그러지 마요 진짜 확정이어도 치치라뇨 그러지 마요 GG에요 GG 죄송합니다 아무튼 치치 나오면 안된다고요 진짜 아무튼 휴일날 지금 곡 시냉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동은 어떠신지 감동은 뭐에요 감동 나 감동이 뭐에요 감동치치에요? 진강장도 좋고 아니 원리님은 멍때리고 계시다가 국민들이 방종 하려고하니까 막 때리려고 막 와.. 픽돌.. 안돼 픽업이 나와야 해 픽업이 나와야돼 픽업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차피 여행적 원소로 고스넬이 죽일 순 없잖아 아까 저기 그거 한번만 해볼까요? 아까 뭐 대화 한번만 하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마을 어딨어? 여긴가? 80이 확정이에요? 아이온 하러 알겠어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 그치 그치 대화 없잖아 그치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 아까 느낌표 나왔던 애가 있었는데 픽돌 한번 나오면 아아 아 진짜요? 아 끌려갔다고요 아 진짜요?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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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흐흐흐흐흫 흐흐흫 아까 누구한테 말 거는거 있었는데 없었나? 아까 느낌표 있었는데 90이 확정이래요 가자 이 캐릭터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 이 캐릭터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 이 캐릭터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 당사벽 보수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해야해 여기 칠개씨를 도모해야지 후후 야호 자 안되겠다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는 뜻이 얘기하는거 같은데 볼피나리가 올라가서 죽겠어요 제가? 그건 안죽어요 봐요 죽지 않아요 봐요 안죽죠 이렇게 에너지 다는거 말고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죽는 캐릭 아 네네 쉽게 죽는 캐릭터가 아니라고요 호흡 만죽 안죽어 그리고 이렇게 보막하면은 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좌어어 불 캐릭터가 바꾸고 오겠지 이제 그리고 불을 지피고 일어나 당사적 보수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바로 옆에? 옆에? 아 여기다 말고? 이렇게? 이렇게 켜보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불을 아주 이쁘게 쳐다보낸 오 잠깐x3 죽을뻔했잖아요 진짜 죽을뻔했잖아 골씨님은 안죽으니 죽여버려 뭐라구요? 안죽어요 이제 자 아씨 팩트 팩트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디코 들어가야 했으니까 디코 잠깐 들어갔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엄맞아요 진짜? 헤드샷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방송을 뵙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고발 꼬바 내일 방송에서 만나요 하하하하하하 무조건 괴롭힌다 뭔소리에요 그거 안 뽑아도 괴롭혔잖아요 지금 그거 안 뽑으면 안 뽑았으니까 안 괴롭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뽑았잖아요 안 뽑았잖아요 안 뽑았는데도 괴롭히시잖아요 꼬바 죽이지는 못했잖아요 죽을뻔했잖아요 아무리 꼬바 내일 만나요